아... 어우... 시작합시다 아... 물맛이 좋구만 이 캐릭터만큼 지금 굶주려있어 로봇! 어딨어 로봇맨 어딨어 빨리 와봐 자네가 해야 될 일이 있네 빨리 오시게 뭐하는거죠? 저기요? 아 뭐... 어 야 미친놈이네? 와 니가 잡았는데 내 경험치가 올라간거야? 난 한게 없는데? 노래가 너무 안어울려 다음 아 너무 신나는 노래다 이거 왜이렇게 신나지? 처음 깐건데 어... 아... 가죽 밖에 없잖아 또또또또 또또또 빰빰빰밤 갑시다 오늘 게임 미친듯이 하는구만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건지 게임을 보고 있는건지 모르겠네 로봇도만 믿고 가겠스 쟤는 스팀팩 박아주면 바로 회복되니까 기대하는게 많습니다 아 여기 슈퍼뮤턴트 있는데 아닌가 기억도 안나는데 마치 있었던거 같은 기분이 든다 아니 쓰레기 칼라 아냐 맞지 아 거래하자 아하 너무 귀중한 것만 있군 귀중하지 않은거 이미 난 솔로라고 아 아 아 아 아 굴이 필요한데 너무 비싸네 기름도 필요한데 아 아까 못 가져온게 너무 하린데 동료만 데리고 갔었어도 다 가지고 왔을텐데 이거 내놔 좋아 완료 아 아 야 뭐해 뭐야 어 어 잠깐만 너 왜 빠져있어 뭐야 너 2번이야 아 내가 착각했나보다 아 1번 아니 1번 이게 34쪽 3번 이거 2번에 두자 아 탄수 많아 아 아 아 아 쟤 왜 지수끼 돌고있는거지 총알도 무게를 먹던데 별로 안먹더라구요 야 빨리와 그만 떠들고 빨리와 일로와 아 중요한 중요한 이벤트 같구만 요 워워워 이즈에 볼트 보이들 이것은 너가 없지 총부서 내리시죠 너는 그 핸드폰을 끊어 오케이 오케이 그냥 쉽게 우리 핸드폰을 낮추고 알겠지? 그냥 좀 이상하게 돈 내놔 이제 돈을 보내줘 모든 것 그냥 계속 여기 이제 꺼져 야 빨리 가 이씨 뒤지고 싶어? 알았어 왔도록 난 모르는 일이네 굉장한 실력이라고 흠 괜찮을 괜찮을 하신가? 저 새끼가 아직도 있어? 어쭈 두더지 잡기를 해 감히? 시몬군 넌 죽었다 이제 시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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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신가? 시몬군 경험치를 왜 안 주시는가? 와아 좋은 타단 할머니 할머니 쓰겠습니다 쓰겠습니다 가장 필요한 걸 사야지 아 미사일 쓰고 싶은데 너무 돈이 없다 흐흐흫 야 이거 의견이 안 좋으니까 그만 놓아줘야겠구만 요 저 나는 가죽을 입겠네 꺼지시게 왼팔 재킷 방어력이 올랐구만 짠 오 뭔가 빨라진 것 같애 사냥꾼 같애 아 나 한숨 재워줘 야 나 저장해야돼 저장해야돼 야 잊고 있었다 저인 여기서 안 사니? 뭐 뭐 의사자냐 그러면은 아 나 감염 걸려서 죽겠다 야 아이 아이 너무하네 아 나 뮤트 심고 왔어야 되는데 됐어 아 나 불안한데 세이브 못하면은 불안증이야 나 아 와 너무 예쁘다 왜 이렇게 예쁘지? 맵이? 이럴 리가 없는데 노래나 썼자 빠바바바바바밤 잘 곳이 필요한데 우리 로봇 로봇군 가브리엘군 가브리엘군 어딨어 가브리엘군 아직 뚱뚱하군요 가브리엘군 가브리엘군 에? 아 노래가 너무 시끄러워 다음 노래 차분하지 못한 노래 아주 좋아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빨리 자야되는데 나 지금 이렇게 구경할때가 아니야 빨리 가자 로봇도군 나 먼저 가있으면 알아서 쫓아오겠지 뭐 와 이거 이렇게 가라고 하면 안된거야? 너도 갈 수 있냐 이렇게? 아 아 그켬 음? 집처럼 보이는 건물이 없네 가다가 구울 만나서 죽으면 피눈물 나니까 잠깐만 아 이거 거기잖아 따라와봐 기지로 가야겠구만 아 일로 가면 뒤진다 나 나의 숨은 기지 아이고 날씨가 또 이게 또 좀 하자 하자 어두워지기 시작하는데 옳지 않아요 갑시다 비키시오 아이고 아이고 몸이 남아질 않는구만 따라오시게 가브리엘 올 수 있나? 아 멍청하게 여길 못오진 않겠지 X 된것 같네 빨리 오시게 가브리엘 거기 죽으면은 내가 아 어어어 미닛맨 아님? 나 한숨 때려도 됨? 미닛맨? 아 또 자면 좀 그런가? 예에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막 주잖아 1500 할머 미닛맨이 근처에 있는데 걸거시게 하려고 하진 않겠지 안락처의 냄새가 나는구만 깜짝이야 괴물인 줄 알았잖아 그토록 생겼어 예이 뭐야 자극충 나옴 와 이게 더 좋네 무게가 훨씬 많이 나가긴 한다 한번 써봐야 알겠는데 어 나 이걸로 써야겠다 지금까지 고마웠다 잠깐만 으아 가볼까 아휴 왜 있는거지 그냥 있는건가 이미지상 빨리 오시게 아휴 아이고 심장이야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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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 이 약은 아휴 배고파 벌써 배고파 뭐해다고 배고파 돼지같은 놈이 아휴 전우회관 1, 2로 와 극혐 노래도 극혐 아 진짜 멀다 이거 왔다 갔다 계속 해야 돼 캐스트 깨려면은 너무 극혐인데요 감염 때문에 금방 죽겠어 벌써 왔니? 거기 살아라 그럼 아 떨어질뻔 했네 뭐야 여기 왜이래 아 밑에 길이 있구나 침대를 원합니다 아유 아유 침대도 없는데 문 뚫어놨던거야? 엿 먹으라고? 안녕 거기 왜달려있니 바보니? 어 내 심장 안녕 누구니? 아 나 고기좀 가져가면 되겠다 야 내가 지원했는데 왜 경험치 안줘 와 정예다 저기 잠깐만요 좀 많이 위험해보이는구만 아 야 왜 와 야 너 거건 좀 아닌거 같은데 친구 그렇게까지 열심히 싸워줘야되냐? 아사 레벨업 어 경험치 많이 준다 그 사람들 조심해서 쏴라 괜히 쐈다가 뒷검장 못하지 말고 아이템 먹어야지 너 어떻게 올라가는거야? 여기였구만 열심히 싸우도록 어 씨 깜짝이야 난줄 알았네 어 씨 깜짝이야 난줄 알았네 오 어 구제업자의 파이프 기관단총 어 벌레에게 추가 피해 50% 아 감염 고쳐야죠 의사한테 고쳐달라고 하려구요 어떻게 고칠지 몰라서 의사 고쳐주겠죠 뭐 거기서 아직도 배고프냐? 뭐 뭐했다고 배가 고프냐 얘는 오른쪽 다리 나왔네? 오 방률 높은데 와 허염병 나왔다 연병이 그냥 떨어지면 죽을라나? 저도 왔어? 심심했나보다 혼자서 이런들 다 오고 야바카시 야바카시 아이고 야아 개꿀 핵물질 두.. 아이 계속 야아 개꿀 아 다 도착한게 아니었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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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 아뇨 아 아 아 경비대 낮잠용 로봇은 없냐? 침낭은 없냐? 의자는 있는데 침대는 없구나 아 레벨업 했었나? 카사노바의 삶을 살아야 겠어 그만 떠들어 들어가고 싶어요 아... 아... 가자 닥터 닥터 모든 병을 치료하고 새로 태어나겠다 닥터 너 내 아들이랑 이름이 비슷하구나 치료 좀 해줘 닥터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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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왜이래? 죽어 이러다 횡 먼저 해야겠다 안 되겠다 닥터 닥터 도쿄 도쿄 치료해줘 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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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해줘 뭐하는 거야 기다려 다른 질문들 치룩도 회복해줘 아하 저기요 너무 조용해요 감염 좀 치료해줘 감염 좀 치료해줘 감염 좀 치료해줘 어 치료됐네? 아 출출암이야? 나도 사람도 없게 식당가서 밥좀 먹자 아 꺼져 내가 믿어버려 그 식당이 뭐하냐 게매라 그냥 한가지 이걸로 너무 길바닥에 살았어 지금 지금 저의 아저씨 대가리에 총 맞기 싫으면 빨리 뭘거 내놔요 맛있는 걸로 저의 아저씨 저의 아저씨 어디 뭐 먹었지? 아 나 어제 숙주나물 먹었는데 밥이나 먹어야겠는데 내가 현실에 내가 몇 끼를 먹였는데 지금 나는 아직 야 앉아있으니까 밥 줘 야 장난하냐 어디서 일회용 식품을 줘 대가리 총 맞고 싶어? 스카이리머 앉아있으면 좋는데 근데 앉아있으면 안되겠지 당연히 여기 앉아야되나? 여기 앉아야되나? 베뉴 야 야 야 아 개굴하야 이거 야 람드로치... 아 라드로치였어? 아 아스텔 신가 그 염소랑 헷갈렸다 아 아 여기까지 와서 내가 파퀴벌레 고기를 먹다니 역시 시장으로 가야겠구만 겁나 4시인가? 3시 4시 5시 염비하게 끊어버렸잖아 어떡할거야 이거 어? 밥집이다 아 시끄러워 밥먹어야되 다카하시 아 미소 두개 아 예쓰 신스 아니었네? 다카하시 다카하시? 다카하시랑 말하고 있잖아 왜 노래소리가 커 다카하시? 장사할래 뒤질래 뭐야 저거 뭐지? 뭐야 저거 뭐지? 다카하시 하이퍼 사무실은 어디야? 여기가서 물어보자 아 뭔가 맛있는거 먹고싶은데 맛있는게 없네요 게임에 중요한 일이예요 도와드리죠 도와드리죠 으흠 이건 나대는걸 좋아해서 나대고 있어요 더 많은 돈 예쓰 좀 더 많은 돈 도와드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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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닉은 쉽지 않을까 예쓰 브라밍 꽃등심이야 아 너무 배고프다 이거 아니구만 게임에 미쳐있어 의식주를 포기하고 게임을 하고 있어 나 저장해야되는데 진짜 의식주고 나발이고 아 뮤트다 뮤트 심고 나도 이제 뮤트밭에서 살아야지 신호화폐 뮤트의 강림을 이제 뮤트가 곧 돈이다 매우 바꾸다 브라밍 어디로 나갔는지 까먹어버림 ㅋㅋㅋ 어디보자 아 닉 발렌타인을 찾으세요 절로 가면 되는구려 아 여기 자는 데 없나? 저장은 저장이지만 자고 일어나야지 날짜가 바뀔 것 같은데 다시 자러 갑시다 노예제도라니요 길바닥에서 죽어갈 만한 사람들 모아다가 지금 일거리를 제공하고 하루에 보람찬 생산적인 일을 제공하고 식사까지 제공하는 천사 그 자체 아이고 허리 아파 허리가 왜 이렇게 아파야죠? 아 좀 자게 해주자 이 개새끼 아야야야야 아 좀 자자 친구들아 왜 니들 침대만 있니? 나도 침대가 필요해요 너희들은 그 그건 없니? 술집이니 그냥? 여관이니 그거니? 밥은 안파니? 있잖아 야 남은 왜 안봐도 크로커 박사가 해줄 것 같지 않았네? 크로커 박사가 해줄 것 같지 않았네? 예이 예이 아침에 가야지 돈 많이 쓰면 살기 좋은 곳이구만 이곳은 자주 돌릴 것 같으니까 이곳 근처 땅을 하나 따서 내 지역으로 삼아야겠군요 거주비를 다 보내겠습니다 나는 길 잃은 것인가? 그 잠깐 사이에 아이고 아이고 다리야 무릎아 아이고 허리야 아휴 돌아버리겄네 이거 50분정도로 자르면 되려나 그냥 통으로 올릴까 했는데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인코딩 얼마나 걸리려나 궁금하네 내일 방송 못 켜는거 아냐? 이거 올리느라고? 불안한데 운명이지 뭐 계속 이곳을 지나서 가야되는군요 계속 이곳을 지나서 가야되는군요 어우 등 기대니까 좋네 아휴 너무 불편한 자세로 게임을 했어 계속 누워있다가 컴퓨터가 컴퓨터가 얼마전에 이제 마우스도 바꿨었는데 얼마전까지 아니고 얘가 무지개색으로 빛나는데 컴퓨터도 산게 빛나더라구요 요즘은 다 빛나나봐요 거슬리게 거슬리게 어디가고 있는거죠? 아! 저거 먼저 하자 여기 먼저 가죠 어디 보자 이거 였느냐? 이거 먼저 해결해서 저기다가 약간 살집을 합시다 저기 타투어가 있었던걸로 아는데 기본으로 다 제거해버리고 뮤트를 재배시키겠스 쟤 갈일 없지 않나? 아 맞다 볼트가 있지 저쪽에 여기요? 사나이는 룩같은거 신경쓰지 않습니다 아 뮤트도 좀 따가지고 넣어놓으면 좋을텐데 그랬나? 물만 넣어놨나? 빨리 그 흠 정착로 이동하는거를 찍어서 왜그래 미친놈아 왜그래 미친놈아 그걸 왜 가 이게 대체 어떻게 된거야 정식줄 놓고 있던 사이에 저세상으로 갈뻔했잖아 조심해야겠어 조심해야겠어 이건 아니지 미친놈아 무슨 3분의1도 안달아 이씨 아 이거 어떻게 이겨 아 나 뭐 하나도 안구왔냐? 멍청하게? 멍청하게? 아무리 그래도 그 거리에서 안닿지 이놈들아 상남자네 너무 경비 도움 경비 뭐해 도와주지 않고 뭐하는거야 장난하는거야? 정착지에 가면 어차피 먹을거 있으니까 내가 먹을걸 안산거야 미쳤어? 저거 없는놈 그걸로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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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그렇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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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신다 미니맨 부를 것도 없구만 이 정도면 어떤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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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헷갈려 모든 게 헷갈려 있어 너 어디 갔냐? 집에 갔어? 곳에? 먹었으면 배 좀 찼다고 좀 떴으면 좋겠네 한도 끝 없이 먹지 말고 어떻게 벌써 갔다 조금은 기다려줄 줄 알았는데 아유 아 무슨 거대 파리 고기야 가게도 파리만 날리는구만 뭘 걸 맛있는 걸 줘 혼자 이 부려운 땅에 살아야 된다니 에? 어허허 comida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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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하 괜찮고만 아직도 배가 안 부르니? 음 와 다행이다 지금 너무 애매한 상황이었는데 다행이다 좋아요 빨리 떠납시다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 !!!! !!!! !!!! !!!! !!!! 진짜 무서웠네 내가 못쓰나 지금? 야 네 미네트맨을 보내주셨어? 뭔 일이야? 우류점에 넣을래 다행이다 우류점에 넣을래 다행이다 걱정마 응 밥도 내놔 내가 먹게 너흰 식량 걱정 안해도 되겠다 부족하구만 부족하구만 무게가 부족하구만 이거 더 좋지 않을까? 아주 애매한데 지금 좀? 별론거 같다 가자 어디로 가라고 아 저기 좀 세지 않았나? 야 아 잠은 자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가보자 아 이거 너무하네 인정머리가 없어요 그럼 뭐하는 건물이니? 아 아 호 호 어 옥 뭐 이리로 가봐 ictions 으씠바 아 미친 게임 너무하네 배가 또 고파? 경찰서 여기 왜 자꾸 돌아다니고 있는거지? 어이 안녕 으에에에에? 하 아 잠시만요. 설마? 안녕 갑이야? 내가 이걸 당했구나? 나라면 안 당할 줄 알았는데 고기 좀 사자. 고기를 굽던가? 아 너무 지금 갑자기 확 떨어져 텐션이 알았으니까 좀 팔아 어 너 구운 거 파냐? 헉 겁나 비싸 잘 먹을게 내가 개고기를 먹네 살자 살다가 아휴 아휴 가자 야 시끄럿 소식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야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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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로딩이 안 돼 뭐지? 하.. 다시 간다 가자아 야야야야야 겁나 아프다 겁나 고파하네 너 어디갔어 맞고 있는거 맞니? 맞고 있는건데 저기서 여기로 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안녕 좋은 아침이야 어디갔니? 난 누구니? 돈을 다 써서 좀 강화를 해야겠다 어느정도 해두지 않으면은 이거 연세야 이거 한두번이나 시작에서 한두번이나 좀 고통받는것도 나이가 좀 즐기는거지 이사가 안돼 미사일을 사더라도 다이몬시티 서브퍽 다이몬시티 서브퍽 다이몬시티 서브퍽 다이몬시티 서브퍽 예외자야 아앗 지금 여기에서 만나고 아르타로 러디리게스 거래지마자 흐흐흐 흐흐흐 흐흐흐흐흐 빅뽀 오오오 오오오 딱히 좋아보이는게 없는데? 이녀석 뭐지? 야 슈퍼뷰 전생 때 받는 피해 감소 주머니는 내가 달면 되고 나중에 아 그거 좀 아닌가 그러면은 방어력 보다는 그걸로 하자 주머니 달린거 주머니 장착 주머니 장착 좋아 주머니 장착하면 내가 알기로 무게가 늦는 걸로 아는데 85 지금 95 좋아 이러면 전혀 강해진게 아니잖아 아 큰일났다 빨리 로딩 되라 빨리 로딩 되라 아 긴박한 노래 틀지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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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고생이네 길 따라서 가자 안전하게 뭐 있을리가 없이 안전한 길에 아 아 아 아 아 아 어 깜짝이야 깜짝이야 깜짝깜짝이야 뭐야 방금 뭐 플래시 튀지 않았나? 내 정신병인가? 절로 못 지나가는 걸까? 기분 나쁘네 가비를 버리고 그냥 아 근데 가비가 공략이 필요한데 아 여기 갈 필요가 없네 일로 가야 되네 가비야 빨리 가자 가비의 도움은 솔직히 구울 정도인 것 같다 딱 뮤턴트 같은 괴물들은 상대를 못하는구만 밥도 거기서 사토 먹는 걸로 하자 너 땜에 걸릴뻔 했잖아 아이씨 갑자기 확 쫄아져서 깜짝 놀랐네 가자 야 야 이거 말불 만들다 말았냐? 뭐 잘 곳이 하나도 없냐? 배라도 가봐? 배라도 가봐? 얼룩 나오면 어떡해 시체 그 여왕 나올 때 나오는 시체 아니냐? 아 없다 없어 잔데 없어 잔데 없어 없어 아무것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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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 아 할 수 밖에 없네 이것도 저기 잘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싸울 준비해 아 여기 얘네구나 아이씨 어우 야! 열어! 기분 나쁘게 막아 놓으래 아, 미닛맨이야 네, 도와줘 아주 본론으로 돌아가서 좋구만 걱정하지마 잠들고 싶다 야! 침대 하나만 해놔 같이 더불어 사는 세상 아니냐? 비어난 놈들아? 아까 갔던식으로 가자 침대 하나만 줘 침대 하나만 줘 뭐가 있길래 이게 아무것도 없냐 여긴 내가 너무 약해서 안 나오는 건가? 그럼 좋겠다 차라리 그럼 얼마나 좋겠어 뭐? 아, 자꾸 일로 왜 오는 거야? 아, 너 소용도 없는데 겸침 봤네 야, 침대 하나만 딱 깔아 놓자 아이, 가지가 내 부인도 좀 살 기회를 줘야지 어어어 양조저게 침낭 없을것 같은데 양조장의 침낭 없을것 같은데 양조장의 침낭 없을것 같은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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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자 아 일단 안전하다 가위도 바로 옆에 있으니까 얘한테 캐스트 승인하면 겸치도 먹을 거 아니야 어휴 말이 안나오네 이씨 따라서 가자 괜히 뮤턴트 건드려가지고 피 터지지 말고 가비의 파워를 앞세워서 무난하게 클리어 합시다 가비님만 믿습니다 물 없냐? 물 없냐? 저기구만 잘 건너왔다 90 90 아 근처에 자야되는거 같은데 너무 먼데 빨리 와 가비 40 30 40 40 40 아 아 아 잘했어 잘했어 아 아 잘했어 잘했어 지금 진지하다 포탑 있었어? 죽겠다 이러다 야 내가 억울할테니까 왜 잡아 한 발 아아아아 그거네 미닛맨 응답 안 돼 무조건 되는게 아니구나 이게 원래 이렇게 명중률이 쓰레긴가? 네 너 팔이 어디갔니 저것도 저거 아니야? 저것도 그거 아니야? 이것도? 야 준비해 미사일 발사기? 어 아 은신 데미지 아 아 아 아 가자 아 아 아 조용히 들어가서 조용히 죽이자고 어 그렇지 그렇지 야 겸치좀 봐 잘했어 내가 다 죽였구나 넌 한게 없고 내가 잘했어 아 아 야 왜 낑겼어 거기서야 야 다시 걸어가야 되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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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겁나 멀어 뛰어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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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이 세상 끝까지 아 미치겠네 노래 들어 아 아 아 아 노래 너무 좋다 아 아 아 아 아니 야 아 어디서 나왔어 간 놈 있긴 했었는데 코앞에 있을 줄 몰랐지 아 아 아 아 네 메 아 네 이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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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이렇게 많아. 다이아몬드 시트 앞에 저런 데가 필요했어. 잘됐어. 이번엔 무려 수류탄을 쓰겠다. 신호바이스턴 한번 써보자. 혹시나 모르니까. 마라톤 게임이야. 이 건물 안에 뭐 없냐? 이거 있어도 못 먹겠다. 건들지마. 우리가 할 일을 해. 이득 볼 수 있는 상황이어서 가지마. 우리는... 숭고한 목표가 있다. 뭐야. 뭐야. 왜 그래. 갑자기. 이 건물. 이 건물. 이 건물. 얘도 못 맞여. 제도 못 맞이고 나도 못 맞이. 소름. 된거야? 끝난거야? 저 부인이 구울 이름이었구나 맞아 옛날에 그런 구울도 있었던 것 같다 노래 들 때가 아니야 무시무시하네 나이스 꺼져 너들 죽을뻔이잖아 이씨 그렇지 야 140? 다 죽였나봐 가봐 없어? 어? 하아 침대 두개 잠깐만 음식 먼저 여기 뮤트 뮤트를 지을만한 잠깐만 좀 보고 보고 정하자 아아 그냥 세이브 먼저 해 야 여길 어디서 들어오면 되는거야? 아니 무슨 내 구역인데 잘못을 따야돼? 예스 아 딱 어디까지가 내 구역이야? 아 여기까지야 딱? 아 여기까지야 딱? 아 콘크리트 좋아 콘크리트 좋아 뭐야? 야 배까지 좋아 야 뭐야 안쓸거 그냥 다 치워버려 안쓸거 그냥 다 치워버려 왜 있는거야 이거 불 다 치워 다 치워 다 치워 다 치워 그 거주민 오게 하는게 뭐 뭐 들어갔더라? 뭐 뭐 했어 방금 뭐야 선택해서 옮겨 선택해서 옮겨 그렇지 좀 짜져 있으라 그래 그렇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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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두 명분 일단 두 명분 두 개 분해가 안되는거네 무기작업도 있어야 되고 무기작업도 있어야 되고 무기작업도 있어야 되고 무기작업도 있어야 되고 아 담장 있어야겠지? 어디까지 돼있는건데 이거 아 저기까지 돼있어? 담장을 넣을 필요가 없지 저기다 그냥 입구에다 포토란다 타워 박으면 되니까 와 이렇게 해서 진짜 넓네 괜찮은데 건물을 해서 넘어오는 경우는 없겠지 여기다가 화폐 현금 제작 때 만들어주고요 최고의 화폐 아 레벨업 좋아 레벨업 좋아 이 땅 자체가 개척이 안되네 됐어 기계 쪽을 넣어야 되는데 기계 쪽이 들어가나 여기에? 와 진짜 많이 필요한데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이게 필요한데 아 당장은 뭐 물도 있어야 되고 아 물을 어떻게 구하지? 필요한 건데 당장 방어라도 해놔야겠다 방어도 안 되네 개 같은 거 뭐 너무 부족한데 재료 인간적으로? 옆에서 다 가져와야겠다 뭘 가긴 뭘 가 이거 할 놈도 있어야 되는데 아이씨 닫아봐 가자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쳐들어오진 않겠지 일단은 완료가 됐으니까 옆에서 다 가져오면 되니까 아 아 아 전에 들어가던 데는 이 바로 옆이었구나 귀가 기계 다 뺏어온다 아 드디어 이거 뺏어도 둘 때가 생겼네 이거 너무 아까웠는데 잘 됐어 야 올거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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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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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왜 안맞아 옳치 좋아 다 가져온다 다 가져온다 싹쓸이 한다 암호는 안되지? 이렇게 빼고 일단 있는거 다 넣어놓고 와야겠다 무게도 좀 나오고 지금 가져갈거 없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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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도 좋으니까 다 가져가서 뭐 없나요 목매다신분? 포크던 뭐던 상관없어 다 내놔 도둑이 도둑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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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내놔 다 내놔 이거 다 내놔 그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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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부기작업도 해서 갈 수 있나? 아 그렇게 갈 필요가 없구나 그냥 여기도 버린다고 가면 되는구나 총 분해하면 좋은거 주는거..잠깐만잠깐만 총 분해하면 좋은거 주는거 총 분해하면 좋은거 주는거 고물쌍 그렇지 좋아 고물쌍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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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철 밖에 안나와 뭐야 다 나가는거야? 굿 세부 이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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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으 으 뭐야 뭐야 노래로 들어야겠어 야 좋은거 왜 안나와 천만 밖에 안나와 채도 갈아서 어떻게 못넣나? 어떻게 이게 들어가냐? 이게 뭔데? 이게 뭔데? 이게 뭔데? 이게 뭔데? 의미가 있는 거야? 아 장난하나 진짜 함정같은게 들어가란 말이야 가자 아 세이브와 가자 힘들게 했는데 세이브도 해야지 아 그냥 아무리 봐도 물을 할 수가 없는게 너무 큰데? 기본적으로 필요는 하니까 너 만들어주긴 해야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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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의 맵이야 이건 뭐야 아 이게 여기야? 어 여기도 문이 있네 좋아 가자 그렇지 웬일로 한 번에 장전했어 기대도 안 했는데 아.. 좋을까? 야야야야야 야 야야야야 야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니냐? 너무 에너지가 없다 가자 얘네는 문을 안여나? 그냥 아예 문 여는 모션이 없는건가? 아까 싸울때도 문을 안 열었고 스카이님도 여는데 맵이동 하는거는 뭐 자연스럽게 이동하게 되는거같은데 다잖아 바로 싸서 제압하고 도망간다음에 나는 도망가고 얘는 일대일로 싸워서 파워함어 입고 싸우고 좋아 네? 예? 어떻게 해야되는거지? 밖에 있는 옷이라도 입어야겠다 와아... 먹지말고 이거 진짜... 위험한데? 그냥 죽어버리니까? 불을 꺼봐 진작에 한번에 밀고 들어가야된다 잡은거야? 잡은거야? 아 저거 수류탄이구나 네? 이 거리에서요? 하하하하 이건 아니잖아 하하하하 아니 저 거리에선 아니지 물 좀 매기면 안되냐? 하하하하 야 이게 돼 지금? 되네? 하하하하 물 바깥한테까지만 싹 다 빠져있으면은 저 진짜 해가죽고 얼마를 편하게 할텐데 바다 먹어 건너가서 핥아먹어 니가 야 니가 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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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새끼 내가 물 마시게 뜨라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이거 미쳤나 진짜? 야 빈병 없냐? 혈액팩이나 뭐 저런거라도 먹을순 있잖아 젖병은 안되지 오 되네 되네 나 이제 바다가서 그냥 물 마시고 저건 예비용 따라와 아 바로 앞이 물인데 여기까지 해주지 그냥 아 그거 너무 사귄가? 이거 다 정화해가지고 내가 쓸텐데 아 또 자는건 너무 혐의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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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사이코 레이더가 굉장히 센가 보다 내가 쟤한테 한방에 죽네 아 빨리 들어가자 하하 아 잡아 비켜줄래? 좋아 좋아 와 한 병이 겁나 많네 지금 올 것 같은데 안 온다? 어? 바닥도 불바다야 이러면은 기름 온 거 너가 갈래 내 손에 갈래 스스로 갈래 내 손에 갈래 뭐야 선택해 내 손에 갈래 나 나 나 내 손에 갈래 처리해 아 뭐야 왜 그렇지 뭐 가져갈 거 없니? 있던 거 말고 이제 나사나올만한 거 있잖아 저 문 뒤쪽에 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쪽 문에? 아니야? 아니네? 좀 꺼져봐 이제 나사나올만한 거 아니야? 나사나올만해 나사나올만해 야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안되면은 킹같지? 스텔스 보이가 나오네 스텔스 보이가 나오네 그럼 저 길은 막힌 거고 이 길이 맞는 거네 아 뭐 아이템인 줄 알았네 비켜봐 저기 있네 지금 좋아 아 성공 성공 어어어 어이가 없네 이씨 와아아아 와 미쳤나봐 야 니가 가 여기 있어 지금 다 다시 어어야 가장 많다 타작이 좋아 선풍기 좋아 선풍기 좋아 배우면은 딱 여기까지 화면으로 가는건데 아이스박스 뭐 아이스 음식이겠지 뭐 아니네? 번호 고겠네 무겁네 뭐 굳이 갈 필요 없나? 기재를 하나씩 지어서 완전 편한 세상을 만들겠어 나만의 세상을 만들었어 편히 안고 간다 빨리 좀 되라 아 오늘 방 좀 해야겠다 슬슬 이제 첫날인데 엄청 했네 아우 모든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갔어 나도 힘들다 나도 힘들어 가자 끝까지 진행하니까 약간 투자하기 좀 미묘한 일치긴 하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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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 흐흫 와아 이거 연결해도 못 하겠는데 이 정도면? 뭐 하나밖에 안 돼? 아... 인구만 끌고 오면 된다 여기 버리고 갈까? 너 여기 살래? 아냐 일단 캐스트부터 완료하자 세이브하고 가자 친구 알았어 나와 닫고 나와야 된다 열고 나오면 죽는다 민감한 사람이야 쭉쭉쭉쭉 가자아 좋아좋아 좋아좋아 하아... 저의 레이더를 위해. 정말?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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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생각해. 좀 더 생각해. 좀 더 생각해. 가. 네. 뭐... 뭐... 야 레벨업을 시켜주자 이케 야아지야 아 자동차 극장이야? 아 좋은 데네 얻을 거 많은 데잖아 저기다 인구를 좀 보충해 놓고 싶은데 좋은 거 좀 없냐? 너는 뭐 땅을 그따위로 운영하고 있냐? 방어 0이야? 세상에 어디로 가라고? 저기로? 아 저거 할 바에는 일단 바렌타인 해야지 나 또 아퍼? 어? 저기요 빨리 와 오늘 뭐 센 거 하나 잡고 싶은데 극목이 없네 아무것도 가자 가벼워졌다 많이 아 좋다 아 그리고 가비한테 내가 물건을 옮길 수 있는데 까먹고 있었네 아 그거 중요한 건데 에이 빨리 그 바렌타인이랑 안 놀아갈까? 아 근데 진짜 너무 멀긴 하다 게임이 아우 씨 왔다 갔다 하니까 토 나오네 흐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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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s 어디 가는 거야 대체 흐아이 어 이런 것도 되네 어 아직 1 이 쪽이야? 그러면은 이 골목 들렀다 가면 되네? 여기다 털고 가자 그럼 그냥 이렇게 된 거 아이고 아이고 8시네 아휴 8시면은 뭐 8시가 방송 한건가? 왜 이렇게 영양가가 없지 방송이? 시참 시참 시참이나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하고 싶다 예쓰 예쓰 오오! 기름통 나왔고 조리대 꺼지고 아, 뭐야 별거 없잖아 우리 헤이야! 나와 으으 재워야 돼 와 겁나 넓어 잠깐 들어왔는데 아이씨 아 여기까지 하죠 아유 재밌었습니다 다음 시간 이어서 가겠습니다 체력이 다 떨어져버렸네요 내일 다른 게임을 하던가 이 게임을 하던가 하겠습니다 업로드를 다 시켰으면은 내가 아이맘뿅